이거 커피 아니거든요 물이에요 계속 목이 말라가지고 뉴스들을 보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화나는 뉴스들도 많고요 어제 저희가 이재명 책임론을 띄우는 JTBC 진짜 의중이 뭘까 이런 큰 제목 하에서 홍석현 오나죠 JTBC 중앙그룹의 오나 홍석현씨의 정치 재개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어요 지금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는 걸로 분류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홍석현씨가 미디어에 출연한 건 처음이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가 중앙 미디어 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조그맣죠 CBS 그 녹음 부스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계산과 결심이 필요한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상식이고 거기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개혁보다는 보수와의 통합적인 대화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그냥 넘기는 말이 아닌 것이죠 홍석현씨의 행보를 제가 유심히 유달리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 X파일이라는 게 뭡니까 돈으로 100억 넘는 드러나는 것만 뇌물을 정치권에다가 주고 결국 IMF를 유발시킨 장본인이에요 삼성이 제가 이렇게 목청껏 10년 동안 얘기를 해와도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모르십니다 기아차를 먹기 위해서 기아차가 시장에 나오면 그걸 우리가 인수하게 삼성이 인수하게 해달라고 여야, 이회창, 김대중 후보에게 그 부탁을 하면서 돈을 먹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스텝에 들어가면서 기아차에다가 꺼졌던 5천억대 삼성 계열사에서 가지고 있던 대출을 빼버리잖아요 삼성 생명 일단 삼성 화재 그리고 또 뭐 있는데 여하튼 5천억을 일거에 빼버려요 그러면서 기아가 망하기 시작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겉잡을 수 없이 커져서 IMF 파국이 일어난 겁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개봉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영화 자체도 국민을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5인 5도 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석현을 계속 보는 거예요 홍석현 씨는 93분짜리 제가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잖아요 오디오는 공개를 못했어요 가처분 때문에 전관을 써가지고 가처분을 매기는 바람에 실명이랑 오디오는 못 틀었어요 저희가 바로 전달까지 가처분 담당 수석 재판부장 하던 사람을 변호사로 썼어요 그런 게 전관예우죠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법원 직원들이 다 일어나 그 정도 해야 전관예우죠 전관예우를 써가지고 가처분을 가처분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오디오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93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뇌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이번 뇌물 줬는데 너무 타이밍이 좋았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하자 검찰에도 계속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룹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삼성 그룹 내에 수만 명을 상대로 뇌물을 살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홍석현 씨 당시에 유엔사무총장으로 가기 위해서 주미대사하고 있었잖아요 주미대사 옷만 벗는 선에서 그쳤어요 그리고 조사받았는데 자기는 자기가 93분 동안 한 말을 기억나지 않는다 녹취록을 줘도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기억력이 바보처럼 나쁜 것인지 아니면 양심이 그렇게 나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이 온화로 있는 JTBC 중앙일보 그룹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9만 8천 명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최소한 10만 원 넘어야 여론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 구독해 주세요 이게 빨간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종인 대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제 주말이잖아요 지금 말씀 안 드리면 또 3일 뒤에 말씀드려야 되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월호 의인 이종인 대표의 알파장수 화재사건 제조사 국민 청원 중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3만 5천 적은 수는 아니지만 16만 5천 명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실천하는 행동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보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했다 작년 뉴스예요 17년 12월 2일 좀 기시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예산안 심임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12월 1일에 본회의에 회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산안 가지고 볼모를 삼잖아요 그래서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11월 30일까지 만약에 여야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부의시키는 그런 법안이 국회 선진화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당한테 유리한 거죠 여당이 그냥 야당 발목 잡혀서 예산안 통과를 늦춰지는 그런 걸 막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여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했잖아요 예산안 심의를 이유로 예산안 심의는 11월 중에 안 되면 12월로 넘어가서 그냥 표 대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안 심의를 이유로 국정조사 국정조사라는 게 결국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원순 죽이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다급하지도 않은 예산안 심의 완료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수용했어 때문에 각종 의혹이 재기달만 한 거죠 상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 공교롭게도 중앙일보가 싸움을 또 붙이고 있어요 달래기도 하고 얼래기도 하고 싸움도 붙이고 이게 바로 언론 권력을 저 높은 구름 위에서 국민들 상대로 장난질 치는 거예요 여하튼 안희정도 보내고 이재명도 때리고 박원순도 다음엔 또 누구더라 이런 이른바 살생부 보도를 하는 거죠 상당히 안 좋은 보도인데 여하튼 사람들이 불신의 시대다 보니까 상전에는 그냥 넘겼잖아 자동 부위 시켰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올해는 예산안을 이유로 이렇게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강원랜드가 인내만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걸 받아들였지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죠 KBS 13%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사학 개혁과 관련해서 톱블록을 올렸습니다 사립유치원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도 보이는데요 탐사 K 특혜마다 재산분리는 비리사학 회사 땅파랑 40억 차이 지금 KBS가 이렇게 톱블록을 사학 비리로 올린 것은 사립유치원 3법 통과를 좀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산 정상의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는 이게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정부가 산을 깎아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래요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거죠 쉽게 그런데 보니까 대구에 대중금속공고라고 있는데 2012년에 한 건설사가 산 땅이야 그런데 이 건설사는 35억 원에 샀는데 대중금속공고의 재단인 만강학원은 75억 원에 샀대요 40억 원을 더 줬네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만강학원의 이사장은 남호 씨인데 이 건설회사의 등기이사이기도 하대요 그만 보자 돈 받고 넘기는 학교 교육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골 때리더라고요 몰랐던 얘기예요 학교 법인을 통째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된대요 뭔 소리야 학교가 돈벌이의 수단인 거죠 이런 사례인데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학교법인 석정학원 2009년에 법인 이사장이 설립자 일가에서 박모 씨로 바뀌었는데 박모 씨는 제천 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학교라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돈 거래가 확인됐대 뭔 소리인가 보니까 이사장이 막강원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16억 원을 건넸대 16억 원 주고 이사장 자리를 산 거야 돈을 썼어 그러면 또 거둬야겠죠 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뭐 이 정도겠죠 자 또 있어요 휘문 아이고 또 휘문이네 이번에 뭔가 봤더니 무슨 건물 임대업을 했는데 건물 관리인이 보증금을 다 날렸대 그럼 어떻게 여기 살던 분들은 큰일 났네 100억 원이 넘는데 아이고 그런데 휘문이 자기도 피해자라고 한대 그런데 보니까 도망간 그 임대 관리 없자 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게 당시 휘문 위수 이사장 민모씨래 그러면 이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학교 재단이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면 재단 관계자들이 이득을 챙긴대 하지만 이렇게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 손실은 학교 측에 떠넘긴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립학교의 93% 예산 93%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의 100%를 이런 손실까지도 다 정부에서 혈세로 메꿔주고 있다 여러분들 열받으실 때는 물 한 잔 이 뉴스 보시면 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이래요 큰일 났다 3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1년 전보다 8.8% 아이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표를 보면 돼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인데요 5분위라는 거는 상위 20% 는 평균 소득이 거의 천만 원이야 근데 1분위는 뭐예요 밑에서부터 20% 제일 어려운 분들은 제일 어려운 분들은 월 평균 소득이 130만 원이야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위 20%는 천만 원 가져가는데 하위 20%는 13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줄고 있어 하위 20%가 그러니까 그나마 3분위는 전년동기 비해서 조금 이른바 중산층은 조금 그래도 크게 줄지는 않고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1분위 특히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20%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최근 들어 2018년 들어서 올라갔다 대단히 안 좋은 지표잖아요 사회,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이 분들이거든 가장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제일 책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건 국가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KBS에서는 심층 진단은 안 했는데 타사에서 몇 군데 했으니까 타사의 눈으로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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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에서 단독인데 단독이라고 안 붙였어요 단독인지 몰랐죠 저는 삼성이 낸 불법 파견 해소안 노동부 차관이 직접 만들어졌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삼성전자의 불법 파견 봐주기 의혹 노조가 이제 생겼잖아요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직접 공영적으로 그런데 삼성전자 원래 서비스에 가면 그분들을 파견 업체 직원들이었잖아요 다 문제가 되게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개선 요구가 나왔었는데 그때 고용노동부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대요 좋은 거 아닌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그런데 반대야 삼성전자 서비스를 위해서 움직였던 거죠 정연옥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전 차관이 이게 노동부면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노동부 차관이 삼성 고위인사를 쪼르륵 만나러 갔어 똥강아지처럼 쪼르륵 만나러 와가지고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줬다는 거예요 왜 해결 방안을 제시해줬냐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무리돼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거야 그 결과를 보고하러 간 거야 진짜 골때리로 날아다 삼성이 개입되면 이렇게 주종관계라든가 상하관계라든가 어떤 법과 원칙이 다 뒤바뀌어요 제가 삼성 X파일 보도하고 왜 전과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골때려요 대부분 판결문이 엉터리 가짜예요 저는 지금 제가 제기할 단계가 아니라서 못해요 왜냐하면 삼성이니까 상대가 판결문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석현이 뇌물을 전달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에 보면 뇌물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 모의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대부분 판결문에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냥 계속 얘기하면 저만 정신병자가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통신비닐보호법 1호로 전과자 된 사람이잖아요 2호 전과자가 누구죠?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랑 저랑 통신비닐보호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됐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통신비닐보호법에서 보면 그걸 방송하도록 한 자 보도하도록 한 자가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MBC 사장도 아니고 보도국장도 아니잖아요 그거 취재한 기자잖아요 제가 이걸 보도하도록 한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MBC 사장인 최문순이나 아니면 당시 보도국장이 처벌을 받았어야죠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차장 대우도 아니고 그냥 사원이었는데 제가 책임지고 대법원의 허위 판결에 따라서 가짜 판결에 따라서 전과자가 된 사람이에요 삼성만 끼면 결국은 우리 세월호가 무리하게 제주도 왜 갔을까 지금 왜 못 구했는지 왜 안 구했는지 왜 침몰했는지 한 발자국도 조사 못하고 있잖아요 세월호 근데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이유가 이 배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강정해군기지 강정해군기지를 주로 짓는 건설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삼성이에요 삼성이 빨리 보내달라고 하니까 철근을 무리하게 적재 용량 이상으로 싣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삼성이 항상 삼성이 이상한 결정과 뒤바뀐 상식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 TV조선 대표가 결국 사퇴했어요 자식 문제에 무리를 끼쳐서 미안하다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고발 뉴스에 우리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 MBC가 보도하고 미디어 오늘이 잇따라서 녹취로 깔 때까지 조용했었잖아요 언론들이 그러다가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번은 전형적으로 시민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MBC에서 보도했던 그 파일을 SNS 유튜브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시킨 게 시민들이에요 언론이 아니에요 물론 MBC 미디어 오늘 축하해 줘야 되지만 칭찬하고 언론들은 뒤늦게 숟가락만 얹고 있는 거예요 KBS 보실래요? 이렇게 해놓고 조선일보 4주일가의 운전사였던 50대 김모 씨는 지난 16일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초등학생 딸의 막말을 언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써야 돼요 꼭? MBC를 통해서 보도했다고 왜 얘기를 못해요?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이건 아주 얄팍한 자사위기주예요 자기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는 입장이면서 먼저 감행한 언론사를 왜 얘기를 해주지 않느냐는 거죠 썩었습니다 방정호 사퇴 TV조선 내부에서도 깜짝 놀랐대요 왜 사퇴했을까요? 더 번지면 회사 망할까 봐 사퇴한 거예요 왜냐하면 TV조선은 조선그룹의 미래입니다 신문은 망했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미래 가치야 TV조선이 미래 먹거리인데 잘못하면 자기네들 쪽박 찰 것 같으니까 옷 벗은 거예요 책임진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들어가야겠죠? 저들이 감추려고 하는 이익의 구조 기본적으로 방정호 대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왜? 자기 회사인데 조선일보 그룹의 재판을 제가 다 들어왔잖아요 탈세 재판에 알게 됐어요 그냥 100% 이거는 조선일보의 지분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회사예요 직원들 다 허수아비들이에요 그 잘난 척하는 저널리스트들 다 100% 조선일보 패밀리 뉴스페이퍼예요 방시일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방정호 입장에서는 자기 집만 일 시키면서 회사 월급 주는 게 맞지 회사가 우리 거니까 이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마치고 새로 만든 민생경제연구소 많이 이런 단체 후원해 주셔야 돼요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고발하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조선 구름 안으로 뭐뭐를 더 할 거냐면 앉은걸 물면 절대 안 놓는 사냥개입니다 방정호의 장인이 수원대 총장이잖아요 지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파고 들어가겠다는 거고 방시일가가 사돈이죠 방정호의 장인이니까 수원대 총장의 형사사건을 법원행정차가 관리한 내용 이런 게 있대요 또 그리고 이번에 불거지 운전기사 갑질 회사통사적 유형 모두 심판받도록 하겠다 응원을 보냅니다 SBS 4.9 고만고만합니다 톱이 달라요 KBS는 사학 개혁에 힘을 실었는가 하면 SBS는 통일에 힘을 실었습니다 평화의 힘을 실었습니다 65년 만에 뚫린 평화의 길 남북 DMZ 도로가 연결됐대요 통일의 길이죠 그 길로 6.25 때 사망하신 남과 북의 전사자들 유해를 발굴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유해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비로소 우리는 6.25의 아픔을 최초로 맞이할 수 있는 시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청신호 왜? 대북 제재 면제가 유력하대 미국이 오케이 했다는 뜻이고 미국이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 아시죠? 3월 4월 매년 봄에 하는 거 아주 큰 대규모 군사훈련인데 이거를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겠대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인데 이분이 북미 간의 외교 노력이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회담이 임박하다는 거죠 북미 간에 1, 2월이 유력한 것 같아요 민노총 없이 다치를 올렸어요 경사노위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 탄력근로제 개정 준비가 끝났다 민노총 파국을 경고하고 있다 근데 민노총이 안 왔잖아요 지금 경향신문에는 이걸 크게 썼는데 상단에는 65년 만에 뚫린 평화의 길 사진을 이렇게 두 컷을 싣고 있고 아래 보면 여기 국회 탄력근로 확대 논의할 시간을 달라 문 대통령께서 직접 지금 한 번 더 민노총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삼고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으로 확대할 경우에 실질, 임금, 월급이 떨어지는 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민노총에다가 니네 받아들이라고만 재벌의 입장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몸을 굽혀서 노동계에다가 손을 내미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치권은 물론이고 수구 매체에서 엄청나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악의 소득 지표 속 들여다보니 양극화를 키운 고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건데 저소득층을 울린 1분위 0에서 20% 저소득층을 울린 고용 악화 동력 잃은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 과정에서 나쁜 일자리들을 없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쁜 일자리로 생계를 보존하던 이분들이 피해가 있는 거야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빨리 좀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일본 아베 집단은 계속 한국이 국가 형태를 못 갖췄다 이렇게 계속 망언질인데 한일 낸 길이다 국가 형태를 못 갖췄으니까 어떻게 침략해 보려고 또? 아이고 열받아 자, 딸 폭언 논란 엿새 만에 방정호 TV조선 대표 사퇴 이렇게 침묵하던 SBS도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깨고 나왔어요 이게 언론사끼리 이런 보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국민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언론사끼리 이런 보도 내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이 상부는 다 한통속이에요 한국방송협회, 신문협회 뭐 이런 기득권 상층 간에 놀아먹는 게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또 찍히면 서로 간에 전쟁으로 가면 털릴 게 많아서 그런가 여하튼 국민만 바라보고 그냥 보도를 하면 좋은데 말이죠 뒤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SBS 그래도 칭찬하고 싶은 건 이거 팀킴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후원금 3천만 원을 선금을 쏴줬는데 감독 부부 계좌로 갔대 해명이 골대래요 뭐라 그랬나 한번 볼까요? 배분 비율을 따지느라고 지급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대요 근데 이게 3월에 이게 돈이 들어왔대요 근데 8개월 동안 계속 배분 비율을 따줬대요 그냥 다 주지 그냥 100%를 지들 얼마나 더 챙기려고 법슬레이 상비군이라든지 전주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스켈리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법슬레이나 지난번에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상비군을 뽑았대 그리고 열심히 대가리 박어까지 막 시키고 왜 이런 거 시키죠 저는 정말 제일 군대에서도 싫었던 게 대가리 박어인데 머리가 커가지고 되게 아파요 새벽 한두시 이런 거 요새도 시키면 진짜 뭔 소리야 이게 촛불 이후에 대가리 박어 시키고 훈련하러 이동 중에 비비탄 쏘고 막 그랬대 양진호 같은 자들이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수호를 겪어가면서 연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비군이 아니라 아파도 치료비도 안 주고 훈련수당도 안 줬대 알고 보니까 전주자래요 전주자 뭔가 봤더니 평창올림픽 때 트랙 상태 점검을 위해 시험주행을 하는 이른바 전주자들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사기꾼들 MBC 뉴스 데스크 3.2% 고맙습니다 MBC는 소득 격차를 톱으로 올렸어요 뭐 바람직한 거 같아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 같은데 편집자로서는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다 큰일 났네 이제 얇팍해졌던 주머니가 더 얇아졌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다 일자리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딜 말로만 누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당장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자리 비워두고 출범했대요 KBS는 단독이라고 안하고 그냥 재용이 보도했는데 삼성 불법으로 단정마라 감독관들에게 이메일 압박도 했대요 삼성이 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노경진 기자도 특종했네요 부풀려진 5조 3천억 보고서를 삼성 물산이 발주했대요 삼성 물산의 감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팩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우리 삼성 엑스파일 취재팀 노경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이걸 또 해설을 해줬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회계 얘기 나오고 하니까 여하튼 삼성 물산이 주도했다 미래전략실과 삼성 물산이 주도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범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사퇴 뒤에 겸손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 자기네가 특종해서 속보가 나오면 막 앞에다가 띄우는 거는 약간 촌스러운 노릇이에요 뒤로 이렇게 조용하게 PD수처 때문에 방정호 씨랑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여하튼 제가 소송을 130번 정도 MBC 있을 때 거의 100번 이미 가까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소송하면 피곤해요 그리고 안 좋아합니다 회사에서도 여하튼 힘들 내시고 그리고 한영대학교라고 박사가 교수에 임용돼야 되는데 석사, 학사 이런 분들이 형제가 임용이 됐대요 알고 보니까 총장이 아빠라며 이사장이 엄마고 근데 그 학교 둘 다 사퇴했대요 CCTV 이 국공립 병원부터 검토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대리수술이라든가 뭐 수술실 사고가 계속 많은데 의료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은 CCTV 설치해라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힘써가지고 도립병원 경기도립병원에 지금 시범 실시가 순차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정부에서도 국공립병원으로부터 실시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머리로 확 막 코뿔소처럼 확 박던 태극기 부대 나왔대요 아유 진짜 의사라고 안하면 자막에 의사선생님이라고 안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죠 되게 강한 이미지를 파이터의 이미지를 가진 왜 CCTV 설치에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환자 살릴 가능성이 아주 낮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때 이런 CCTV 영상이 활용될 거다 그러면 수술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를 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에요 첫 번째 의문이 되는 게 이렇게 아주 사망 가능성이 높은 이런 수술 말고 일반적인 수술은 그러면 CCTV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거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두 번째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우리가 다 동의서 쓰잖아요 수술 동의서 근데 왜 CCTV가 있으면 과감한 시도를 못하는가 불법적인 시도가 있기 때문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JTBC 시청률 좋아요 6% JTBC는 중구전선 도로 뚫린 거 연결된 거로 톱으로 올렸고 이재록 신도 성폭행 15년 이것도 세 칸으로 천사도 고개 돌려 지속적인 세뇌를 했다 그루밍이다 이재록 판결문 속 범행 수법이 드러났다 아이고 하나 둘 실형 선거 내려지자 신도들 눈물 이재록 측 즉각 항소한다 셋 이렇게 이재록 판결과 관련해서 이게 뭐 교인이 한 15만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경군 김씨 하나 둘 셋 아이고 세 개나 또 다뤘네 어제에 이어서 뭐 뭐라는 거야 해경군 김씨 리트윗 1분 뒤에 평발 아들 김혜경 카세했다 정의를 위하여 계정을 왜 해경군 김씨 계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닉네임이 정의를 위하여인데 트위터 계정이 일단 이거는 조금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워딩인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개정이 리트윗되고 나서 1분 뒤에 카세에서도 그리 올라왔다 이런 것들이 다 정황증거들인데 정황증거를 추가한다고 해서 범행이 입증되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현재 쟁점인데 계속 이런 정황증거 스모킹건은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아마도 기사와 한 것은 이정열 변호사가 전날 뉴스룸에 출연해서 스모킹건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얘기했던 이 내용 같은데 일단 스모킹건으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 아이디도 KHK다 안의 이니셜이 HG라던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오르는데 트윗 올라오자마자 순간 공유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보네요 새꼭지나 벌렸어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이 사안의 성격이 뭡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정의를 위하여 개정 논란 아주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왜 정치적으로 공격했어 왜 이렇게 했어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사안은 아젠다를 제기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젠다가 공유되는 순간 아젠다를 제기하는 사람의 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프레임이 그렇게 딱 짜지면 이 정치적인 성격의 사안 가지고 방어하는 사람은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대단히 불리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JTBC 뉴스룸에서는 이재명을 나오라 똑같은 시간 줄 테니까 얘기해라 이 정치적인 사안의 본질과 관련돼서 당사자라면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 본질이 정치적인 사안인데 이거를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JTBC가 어떤 의도로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평가한 것 같아요 아 이참에 날려야겠다 그런 판단 없이는 이런 편집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제가 오랜 시간 언론사에 있었잖아요 편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기사의 토시 하나도 절대 그냥 결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기자 단계에서 개인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편집은 모든 의도와 가치와 지향이 MBC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JTBC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결정제능 과정을 그 안에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허투루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JTBC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날리자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편집을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제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김혜경 씨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영 변호사에 합류했다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소셜미디어에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에 대한 JTBC의 비판 보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지검 공안부장의 올초까지 근무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공안부장으로 근무한 건 많은데 2010년에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근무했대요 8년 전에 공안부장 근무한 사람인데 전관이라고 구태여 비판할 필요가 있나 JTBC라고 하는 큰 언론사에서 왜냐면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 JTBC 사주가 가처분을 걸었을 때 홍석현 씨는 2월까지 일한 그 남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담당 책임자로 수석판사,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를 한 달 뒤에 바로 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있는 그 사람을 선임했어요 한 달 전까지 바로 그 재판부 재판석에 앉아있던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했어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는데 법원 직원들이 다 일어나 이 정도가 정관예우 아니에요? JTBC의 오나가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는 JTBC 없었지만 중앙일보는 한 톨도 기사 안 썼잖아요 그 정도 되면 정관예우인데 2010년에 했대잖아 8년 됐잖아 그러면 다 인사이동하고 없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JTBC에서 새꼭지나 벌리는 와중에 정관 변호사를 영입한 거 아니면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의도가 있지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데일리 뉴스팅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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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